음악 제가 이제 철이 좀 드는지 지난 밤에 거의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종교개혁 505주년이 무게가 저를 담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영적 수원지인 장로의 신학대학 셰플에서는 제 마음이 솔직히 편치는 않습니다 이 시대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저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저 스스로에게조차도 떳떳지 못한데 여러분 앞에서야 더 말해 뭘 하겠습니까 한국교회 기성교회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앞에 서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대표성이 있는 그런 목사는 아니지만 여러분 앞에 깊은 사제의 마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제 목해 8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저에게 아직도 동경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하면 두 가지가 떠오르지요 첫째는 유대 광야입니다 마태의 증언에 의하면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족들을 띠고 메뚜기와 들끓을 먹고 생활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단강에서 베푼 세례입니다 이스라엘 전역 사람들을 요단강으로 나와서 그에게 세례 회개하게 하는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인류 역사에 요한같이 큰 자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자기 시대를 들었다 놓은 인물이었습니다 구약시대를 닫고 신약시대의 문을 연 인물입니다 그냥 대단한 인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사보금서를 보면 이렇게 위대한 요한을 증언하는 내용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장세기의 족장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는 사소한 일상의 이야기부터 그들의 삶의 갈등 이야기를 두루 넓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중에서 무려 40장이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이야기는 사보금서에 나온다지만 보금서 기자마다 증언 방식에 따라서 분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의 출생 이야기 사육 이야기를 다 합쳐도 너무 짧습니다 해선같이 나타나서 한 점의 빛을 비추다가 이내 사라져버린 인물이죠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요한에 대한 누가의 요한 증언입니다 요한이 왜 유대 광야로 뛰쳐나갔을까요 요한은 본래 유대종파 중사두계파 사독계열의 제사자 사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종교 권력의 최정점 기득권층 중에 기득권 사람 요즘 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시체말로 큰 사고만 치지 않아도 대제사장의 지위에도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한이 유대 광야로 뛰쳐나갔습니다 누가의 증언을 보면 1세기 당시 요한 시대 예수님 공생의 직전에 세계정세와 유대사회를 가늠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로마 제국의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는 폭군이었습니다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진 황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파견한 유대 총독 빌라도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헤롯대왕의 아들들 특히 여우같은 정치인인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인 종교 권력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루살렘 성전과 산해들인 공회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증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 희대 미문의 악당들이었습니다 요한이 유대 광야로 뛰쳐나간 이유가 천성이 기하거나 반사회적인 인물이거나 대인 기피증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의 미시파트와 공의 체대카로 가슴이 불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희대의 악당들이 통치하던 시대를 응시하면서 탄식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인권유련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백성의 삶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습니다 강도 만난자와 같은 삶을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시대를 탄식하던 요한이 메시아 시대를 꿈꾸고 고민하다 뛰쳐나간 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이미 당시 에세네파 사람들이 사회 근처 훈난에서 사막 생활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요한의 광야 생활은 시대를 향한 탄식이었습니다 시대를 거슬러 저항하는 삶이었습니다 요한같이 시대를 탄식하고 고뇌했던 자가 그 시대에 누가 있었을까요 요한같이 거친 삶을 산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그런 요한에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뜨겁고 거친 숨결이 묻어나는 말씀 여기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크레마인데 이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나는 이 말씀이 유대 광야에 있는 사가래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말라기 연자 이후에 실어증이 걸리셨던 하나님이 400년 만에 입을 여시면서 주신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친 숨결이 묻어나는 말씀이 임하자 요한은 즉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쳤습니다 그 소리에 위협을 느낀 자들이 있었죠 14만 4천 제꼬메타나대는 세계 최대의 신전인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구성된 특검팀을 요한에게 급파했습니다 본래 요한이 제사장 레위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체제와 제사제도를 부정하고 백성들에게 희생제사 대신에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요한은 단 성전주의자였던 것이죠 수사팀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신문에 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수, 티스, 에이, 당신이 누구요? 요한의 답변이 기상천어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에고 우크 에이미 호 크리스토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했습니다 희한한 답변 아닙니까? 당신이 메시야 그리스도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차 질문하지요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요? 요한은 또다시 나는 아니요 했습니다 우, 에이미 했습니다 이때 요한은 자기 자신이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누가 봄 1장 17절에 천사 가브리엘 수태고지 때에 사가리아에게 내가 낳을 아들을 요한이라 하라 하면서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리스도보다 먼저 오는 자다 이미 알려줬지 않습니까? 사가리아가 요한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고지했을 것입니다 모를 리가 없는 그런 이름이죠 그런데 요한은 왜? 나는 아니요 우, 에이미 이렇게 대답을 했나요? 요한의 이 부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수사팀은 3차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예언자요? 신명기 18장 5절에서 모세가 모합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때 한 말씀이죠 모세가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이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요한은 더 강경하게 부인합니다 한 단으로 부인했습니다 아니요! 우크! 아니요! 했습니다 요한의 대답은 점점 더 짧아졌습니다 그의 부정은 점점 더 강화되었습니다 요한처럼 연속적으로 세 번씩이나 거듭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못 이기는 척하고 계속해서 자기 정체를 질문할 때에 은근슬쩍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수사팀은 거듭 자신을 부인하는 요한에게 다그쳤습니다 크리스도도 아니라 엘리아도 아니라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서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시오 그제야 요한은 마지 못해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의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조차 없소 이렇게 말한 뒤에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자기 정체를 한껏 축소시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했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때 그 자리에 한시적으로 있다가 곧바로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이고 물리적인 현상이 소리입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파장만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기 비하입니다 요한은 외치는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고 했습니다 자기 비하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고 비하하는 이유는 하나 뿐이었습니다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22년 종교계획 505주년을 기념하는 한국교회에 결정적으로 결핍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에 근원은 자기 부정을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도리어 은근슬쩍 자기를 내세웁니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만 가만 들여다보면 가만 들여다보면 자기 영광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단 총회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픈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505년 전 중세 로마천주교회는 사제들의 종교 권력, 권력집단이었습니다 그나마 중세는 교황과 사제들이 혹세 무민을 했습니다 종교 권력자라야 사제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교회는 더블 딥 현상에 빠져 있습니다 소위 기득권 목회자들만 소위 기득권 목회자들만 종교 권력화된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 대의자들인 장로직도 종교 권력이 돼버린지 이미 너무 오래됐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교회마다 노회마다 장로님들의 모임인 장로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어느 노회를 가든 장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임직을 하면 장로회에서 임직하는 교회 찾아가서 장로회 이름으로 임직패를 주고 배지도 달아드리고 이런 의식을 또 합니다 전국적인 조직도 있죠 그것을 전국장로연합회라고 해서 전장년이라고도 하죠 이 장로회는 우리 교단 공교회의 공적인 기구가 아닙니다 노회 장로회들이 해마다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회장을 뽑고 임원들을 뽑죠 장로회 회장 되는 것이 무슨 권력이라고 취임 예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예배라는 이름을 또 갖다 붙이죠 거기에 교단에 어른 목사님들이 가서 설교하고 축하합니다 갈 자리가 있고 안 갈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 장로회 종교 권력화는 한국 교회의 가장 무서운 암흑의 그림자입니다 모르긴 해도 제 목회 남은 기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채풀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 설교일 겁니다 저는 또 못 옵니다 아니 나 부끄러워서 더는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할 면목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는 자기 부정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요한의 자기 부정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앞서 고백했듯이 사도 바울이 증언했죠 그리스도 예수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빌리포스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죠 종교교회 505주년을 맞으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미래를 걸머질 사랑하는 우리 후배님들 요한처럼 이 시대의 광야에서 누가 탄식하며 주님을 증언하고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래거든 자기 자신을 강력한 의지로 부인하라 예수님 명령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내 뒤를 추종하라 하셨습니다 부끄러운 목사의 설교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우리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으시고 주님의 통치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교단 교회 안에 우리 신학교와 우리 각 교회 우리 삶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다시 이 시대의 광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요한의 탄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뜨거운 숨결이 묻어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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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